신세계다, 우리 지유. 우리 지유 지금 신세계다. 이럴수가. 아 귀여워. 지유야 우리 저쪽으로 갈까? 저쪽에 가면 더 재밌는 거 있어. 우리는 문화센터 등록하러 왔는데. 그건 토마스 기차야, 트레인. 토마스, 토마스. 기차. 기차. 와, 토마스 기차. 맞아. 토마스 기차. 이건 누구지? 아, 티카츠아. 아, 진짜 못 산다. 아, 진짜 못 산다. 어떻게 안 돼? 왜 안 돼? 다 같이 할까? 이제 이쪽으로 갈까? 이쪽으로 갈까? 이쪽으로 가볼까? 이쪽으로 가볼까? 이쪽으로 가볼까? 감사합니다.